우리 미디움 한대, 저쪽 미디움 한대, 센츄리언이 더 좋지않나? 치사자보다? 모르겠네 주퍼는 센츄리언이 더 좋을거고 음... 아 뭐야, 아 앞에 있었구나 뿌... 첨벙첨벙 몰라, 이 그래픽이 되게 좋아보여 물그래픽이 희한하게 이 게임에서 이상하게 좋아보인단 말이야 실제로 좋은건가? 모르겠어요 좋은건지 좋아보이는건지 애매현잉 어? 저쪽 미디움 안오나? 흠 굿 일단 8티어 센츄리언의 피를 깎아놨기 때문에 상대편의 주력 미디움이 반피가 되버린거지 아아주 좋아 적은 지금 쫄았을것이야 그리고 센츄리언은 여기서 한번 아, ESU가 나를 때려? 머리를 내밀어서 나의 장점에 홀다운을 해주지 라고 지금 들이대려고 할것이요 그때 얘가 머리를 딱하고 땡겨버리면은 걔는 끄앙 하면서 이제 툼소고 데미지를 맞고 죽겠지? 는 안오네 크흠 모시모시 저기요? 음... 어? 왔다 안녕? 헤헤 나 점쟁이 할까? 역시 머리를 내밀었군 이녀세 까자 친구야 밀어버려 까자 티사미하고 뭐 쪼냐 넌 8티어 헵이고 쟤도 8티어 헵이네 엘크 드리프트 해요 꽝 죽음 부왁 부왁 파이 포 트리 투 원 파이 어? 뭐야 탄 어디갔어 어? 어디갔지? 탱 이런 지혜기랄 뭐지? 후지사한테 포팔출소를 했나? 괜찮아 에이티세븐이 왼쪽에 있고 라인 메탈이 오른쪽에 있는데 저는 약자 멸시를 시즌하겠습니다 약자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잡아넣히기 말이든지 잡아서 경험치를 내놓으라구 자아 하얗구 경험치를 줘 킬 피가 부족하단 철분 섭취 어? ㅜ 됐다 니아안 퀴 윽 살려져 철분 섭취 넌 쏠때 멈출것이여 아무리 트위스트를 쳐도 쏠때는 멈추게 돼있지 뭐? 아 왜 나를 쏘냐고 제네슥 슈퍼 울트라 하이퍼 액션 초절정 샷으로 제네슥을 잡아버리겠어 잡았네? 으음 3천딜에 능.. 아 이거 8티어방이라서 체력이 작구나 어쩐지 10티어방은 한 5,6천딜에 능력자잖아요 뭐 아무튼 꿀같은 딜을 했군요 으음 굿